그리고 우리 청정 여의도 구역에 계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셔서 이번 주 청정 여의도는 잘 안 맞는다. 청정 여의도요? 머리 아프지. 여의도가 뭐 청정이 아닌가. 아니. 여의도는 청정이 아닌데 여의도 내에서도 청정하신. 청정하다. 말이 좀 약간 좀 필수가 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좀 크게 보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이것도 또 이슈가 좀 되긴 되는 모양이군요. 이게 뭐 이번 주에 어떤 지표가 발표될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오랜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이상의 의견들이 오고 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뒤에 이제 권순우 기자님이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거시적인 그림을 몇 개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 뒤에 이제 저희 선진국 경제 쪽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일단은 막 이렇게 잘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견이 나눴다는 게 저는 좀 눈길을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이동통신,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미사일 사거리 제안하는 게 사실 그 방위 쪽이라는 거 봤더니 우주에 관련된 우리 산업 분야가. 방위도 있고 우주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방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관세 이야기를 한다든지 분당구 문제를 한다든지 이제 약간은 이렇게 그 회담마다 아마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이다. 경제가 좀 더 눈에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파트너십이 발표되었다라는 게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아까 저희 그 뉴스3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약간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빼고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이번 파트너십 발표 이후에 예상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제가 늘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드리는 설비 투자가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늘어날 만한 상황이다. 라는 걸 첫 번째를 짚어드려야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출 품목의 다변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차트부터 좀 같이 보시죠. 일단 설비 투자가 지금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한국의 설비 투자의 분기별로 금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길게 그려놔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2010년 10북 써 있는데 뒤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한국의 설비 투자가 한 6, 7년 동안 사실 정체였었습니다. 늘지를 못했었어요. 2008년 이후에 회복을 하는 듯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 정체되어 있다가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가 반짝하면서 반도체 부분에 투자가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갔다가 보호무역한다고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설비 투자가 다시 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2017년 말, 2018년 초에 최고치에 못 다가간 상황입니다. 이 설비 투자가 보통은 저희가 설비 투자 이야기를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설비 투자가, 공장을 깔아야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신이 있나 보다. 수출을 많이 할 건가 보다라고 해서 수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걸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설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9%예요. 많다면 많고 소비는 한 60% 하니까 적다면 적죠. 그런데 소비는 사실 변해봤자 한 2, 3%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커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소비가 막 좋아서 한국 경제가 막 성장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20도 가고 마이너스 20도. 변동폭이 크군요. 네. 그러니까 이 GDP 숫자를 계산할 때도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할까를 할 때도 변동이 되게 크다는 점에서 종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좋아질 거다.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수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좀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국의 GDP 성장률이 사실은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게 변동이 큽니다. 성장에서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대부분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 후반대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오면 4%대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이게 0. 몇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오랜만에 4%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쭉 발표한 것을 보면 4대 그룹이 미국 현지에 한 4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배터리도 투자하고 반도체, 전기차 생산 및 인프라 같은 것들을 투자하겠다. 이거 부분은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입니다. 국내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외 투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1부터 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하지는 않으니까요. 관련 저희 생산해서 보내고 라인을 깔고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의 투자도 같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수출의 다변화 부분인데 그림이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막대기는 2020년에 분야별로의 수출 금액입니다. 보면 반도체가 너무 커서 다른 게 되게 작게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0년도 연간 해당 품목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백신 관련 MOU 체결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하이라이트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확대될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 그림을 좀 어지러워 보이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오른쪽에서 다섯 번에 있는 2차전지 그리고 가운데쯤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전기차는 두 번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신성장 산업이다라는 건 아마 다른 의견을 다 넣으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다른 것보다 더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도 높습니다. 성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하고 실제로 2020년도에도 많이 성장한 산업들인데 금액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드리면 지금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단일 산업이 20% 차지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6개 선박까지 하면 56%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른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약간 삐끗한다든지 아니면 2위를 하고 있는 기계, 3위의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해당 업체가 산업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 수출이 좀 바로 부러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밸류에이션,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익이 너무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다. 반도체 불황되면 그냥 이익이 그냥 급댕이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50조, 200조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어라는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억울한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의 평가도 받는데 만약에 이건 좀 먼 일입니다만 전기차에서 혹은 2차 전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자동차나 석유화학 정도만 볼륨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저희 표현하죠. 포트폴리오가 진짜로 좀 잘 되어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만 봐도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수출하는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수출품목에 사실은 이미 이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지 반도체가 워낙 커서 그렇지 여기도 꽤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수출을 연간 금액으로 뽑아보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이 지금 선박이 7위예요. 2006년도 7년도에는 단연 1위였죠. 단연 1위죠. 10년 만에 이게 이렇게 만약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선박이었다라고 한다면 선박 업체들이 이제 산업이 약간 고전을 하면 보통은 전체 수출이 쪼그라들죠. 그렇죠. 계속 늘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양적으로는 아주 가파르게는 성장을 못해도 수출금액이 횡보라든지 소폭의 성장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한국에 이거를 하나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뭐 섹터 이거 할 때 반도체 섹터 수익률이 어쨌다 화장품 섹터가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고 계신 게 거의 섹터 분류랑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되게 황당한 나라 어디를 예를 들면 될까요? 벨기에 증시 잘 안 보지만 벨기에 증시면 주요 섹터 한 5개가 분류는 다 있겠죠. 분류는 다 있는데 그 안에 종목이 너무 없어서 그 섹터 이름을 이야기를 할 일이 없는 나라도 많죠. 벨기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국은 이미 고른데 여기서 향후에 지금 그로스를 많이 내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나 2차전지나 전기차 부분에서 협력이 강화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 수출은 포트폴리오가 더 잘 분산이 되고 추가 모터를 달 수 있다라는 저는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출 데이터들을 뽑아보면 참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통계를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헬스 2차전지 전기차 로봇 이런 아예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바이오헬스에 대한 기대가 꽤 있더군요 그렇죠. 눈이 있는 출연인 것 같아요. 이미 MOU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생산의 확대 수출이 확대 주가가 이제 얼마나 선반영 되었는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수출 자체는 안정성을 굉장히 갖추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국의 4대 그룹이 해외에 나가서 400억 달러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야기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장표를 한번 같이 봐주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를 이야기를 할 때는 올해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했습니다. 증서를 얼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다라고 하면 이게 쓰이는 게 되게 짧잖아요.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이게 제품을 부품을 1년 쓸 수도 있고 2년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안 변하는 거 철강이다. 그러면 증서를 하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해에 얼마 했다 만으로 가지고 한국의 설비 투자가 좋았다 나빴다. 한 나라의 설비 투자가 되게 늘었다 줄었다를 사실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나라가 생산을 얼만큼 뽑아낼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자본 스톡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플로우는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고요. 스탁은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거거든요. 설비 투자가 지금 실제로 이만큼 돼 있다. 그래서 풀 가동을 했을 때 이 나라는 이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는 통계를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발표를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중국하고 미국의 자본 스톡의 추위예요. 1950년부터 좀 찾기 어려웠지만 제가 찾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국은 이제 2000년대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쭉 자본 스톡이 올라갔죠. 세계 공장 역할을 했으니까요. 반면에 미국은 50년대부터 원래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는 안 될 정도로 생산 설비가 이미 있었어요. 쭉 늘려오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 주황색 선의 꼬리가 약간 쳐졌네라고 이 선으로도 보이실 정도로 자본 스톡이 사실 그렇게 늘지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생산 설비를 투자할 만큼 수지가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본 스톡이라는 통계는 무형 투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장 돌려서 프레스 찍고 이런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국은 다 수입을 하다 쓰는 구조로 일찌감치 돌아섰다 보니 이런 통계들은 이렇게 되게 쳐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거야. 중국과의 너무 G2 경쟁이 치열해질 거야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혹은 공포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계산들을 보면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 GDP를 뛰어넘을 거다. 아니다. 2025년에 뛰어넘을 거다. 이런 다양한 추정들이 있는데 이 자본 스톡 생산 설비만 놓고 보면 이미 2015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자본 스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사실은 뭐를 생산하고 막 수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이거는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우리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생소한 자본 스톡을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병목 현상이에요. 국내 설비 투자를 너무 안 가지고 다녀. 안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아웃소싱, 글로벌 밸류 체인에 쫙 뿌려놓고 했다 보니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리는 것이 몇 가지 품목이 아니라 반도체도 없다고 하고 목재도 없다 그러고 시멘트도 없다 그러고 철강도 없다 그러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는 최근에 또 지진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등 몇 개의 부품을 가지고 이거는 안보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인데 이렇게 추세가 바뀐 걸 놓고 보면 이게 미국이 중국처럼 우리 다시 투자를 하겠어 투자를 막 하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적정 규모의 설비 투자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 제2의 제3의 코로나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는 아무것도 보장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에 예전보다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교역을 하는 그런 파트너들은 다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수출을 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있겠고 현지 투자를 하면서 미국이 자기 국내에 투자를 하려는데 어느 정도 발을 맞춰주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출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 투자도 하면서 여기에 발맞추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제가 좀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아마 좀 더 명확하게 이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통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 나라의 GDP 성장율하고 자본 스톡하고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다. 성장이 좋다는 얘기는 생산도 많이 했고 설비 투자도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본 스톡 올라왔다가 같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스톡이 늘지가 못했어요. 물론 무형 투자로 집중을 하면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설비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 병목 현상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계속해서 미국의 투자가 이게 뭐 한두 달 요즘에 미국의 경제 지표 사실은 막 좋아지는 거에서 힘이 빠졌잖아요. 그런 달하고 이제 안 좋아질 거냐.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 인프라 투자를 한 2.34조 달러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1.7조만 해볼까라고 하면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합의를 해야 되니까 금액을 자꾸 약간 깎아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든 설비 투자든 좀 기대를 낮춰야지 되는가 저는 이렇게 자본 스톡같이 제가 아까 70년 차트를 보여드린 거네요. 70년 동안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미국의 설비 투자 쪽이 좀 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의 투자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한국은 이제 국내 내수는 요만했고 수출은 이만큼 커진 상황이어서 수출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대응을 해야만 하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미국의 현지 투자로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은 가능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그 큰 흐름에 놓고 봤을 때는 맞는 선택이 아닌가 주제는 없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경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뭐 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선택을 한 우리나라의 수출들이 중국 향으로는 별로 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에는 또 직접 공장들을 지어라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고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는 수출이 양쪽으로 다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국민 보통 한 나라에 이제 국민소득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공장들이 해외로 빠지는 거는 되게 당연한 선택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만 해도 지금 거의 전체 생산의 한 60, 70%를 해외에서 생산을 하니까 한국은 기업들이 잘하건 못하건 수출 금액이 그렇게 예전만큼 늘지 않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할 거 한국에 투자하면 사실은 한국의 수출은 더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나라로 갈 만한 우리는 더 싼 값으로 아니면 더 좋은 기술과 시너지를 낼 만한 아니면 판로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쪽의 공장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해외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출 금액이 줄기보다는 저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생산하면서 같이 수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한 사드배치하고 저 몇 년 동안 되게 고생을 했었잖아요. 한국은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은 사실은 좀 조용합니다. 한 나라를 두고 제가 조용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서 좀 너무 쉽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발표를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 어려워진 것들을 조금 다지는 기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뻗어나가겠다고 사실은 제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적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벌하겠다고 적고. 그래서 그 나라들의 기업 부채 늘어있는 부분 그리고 소비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조용히 좀 착착착 진행하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확확 바꾸는 것이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여러 정치적인 해석들은 나올 수 있고 저의 이런 부분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미 파트너십 발표를 했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뭔가를 약간 좀 티나게 우리를 좀 괴롭힐 가능성은 지금 지난해 하반기 지금까지 놓고 온 걸로 봐서는 저는 크지는 않다. 그래서 별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직전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미국 물론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1대1로 하면서 뭘 지어주고 했는데 다 그게 보면 그게 보면 뭔가 부채로 전환시키고. 한국도 사실 사드 이후에 사실 중국이 우리한테 뭘 안 오니까 일단. 안 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뭐 중국을 좋아할 만한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계속해서 고립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를 또 막 이렇게 한다? 중국이 내가 볼 때 훨씬 더 그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봤을 때는 일단 한국은 굉장히 저희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 국민학교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생각이 안 보고 사실은 앞에서 기대만 하고 참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정리를 잘해 주셔서 따로 더 추가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바로 이제 그러면 권순우 기자의 한미정상회담 경제적 이슈 점검해 보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요 안녕하세요 네요